강원 정선군의 대표 축제이자 세계인이 참여하고 즐기는 아리랑 대축제인 제49회 정선아리랑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정선읍 정선공설운동장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다시 찾고 싶은 정선, 국민고향 정선을 주제로 정선아리랑제의 역사성을 알리는 7연제례와 정선군민과 전문예술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 대합창과 정선아리랑 공연 등 성대한 개막식이 개최됩니다. 정선군 9개 읍면에 특색있는 퍼포먼스를 담은 아리랑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군민 대화합의 장을 펼칠 각종 경진대회, 멍석아리랑, 전국아리랑경창대회, 에이팝경연대회, 아리랑노래자랑 등 전통문화예술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한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축제기간 내내 정선아리랑, 댄스, 축하공연 등 문화예술공연이 연령대에 맞춤형으로 곳곳에서 펼쳐지며 각종 체험행사와 정선의 토속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종수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은 제사 19회 정선아리랑제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축제의 성패는 안전에 있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제기간 내내 정선아